전북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낙연 전 총리가 새로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지역 발전에 거는 기대가 큰 게 사실인데 반면 전북 출신 의원의 지도부 입성은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낙연 대표 체제의 출범 이후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약화된 전북 정치권의 위상 회복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주창현 기자입니다. 철가가 전주인 이낙연 대표는 총리 시절 전라북도를 13차례나 방문했습니다. 전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 전라북도 지역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한병도 의원의 지도부 입성 실패는 친문에만 기댄 전략 부재와 원팀 정신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당선을 시키자 이렇게 했지만 결과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참패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른 나름의 역할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들이 아까 전략의 부재 또는 원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밀착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 아닌지. 약화된 전북 정치권의 위상으로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10명의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남원 공공의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은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불편한 얘기를 해서 대통령을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이낙연 대표도 불편해지고 그러면 그 실무 체결을 맡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우리 지역 출신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는 재가동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린 뉴딜 같은 신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방송되는 시사 진단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지역 현안 해결 방안과 약화된 전북 정치권의 위상 강화 해법에 대해 토론합니다. JTV 뉴스 조창현입니다.